네, 줄어듭니다. 자, 근데 좀 타이밍이 좋았던 게 9월 30일에 박형규 씨 신곡 오늘 같은 밤이 발매가 됐고 네네, 봤어요. 아직 해가 안 떴어요. 지금 아직 밤이에요. 아, 좋다. 지금 오늘이 10월 12일인데 사실 11일 밤이에요, 형규 씨한테는. 아, 그렇죠. 그렇죠? 어떤 곡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가끔 이제 밤에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좀 담았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잠이 안 오고 생각이 많은 밤에 들으셨으면 좋겠다 싶은 곡이에요. 그런 무드를 지니고 있는 곡. 사실 이제 아까 여기까지예요 같은 경우에도 나왔을 때 제가 형규 씨의 라이브를 두 번 정도 듣는 호사를 누렸었고 이번에 또 오늘 같은 밤도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형규 씨가 또 직접 이 새벽에 라이브로 하는 모습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녹음만 2년이 걸렸어요? 아, 그러니까 녹음을 계속 2년 동안 계속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노래를 제가 처음 이제 받았던 게 이제 2년 전이에요. 근데 그때 사실 내고 싶었지만 솔로로서의 그 약간 좀 저 자신에게는 약간 의심이 드는 그런 기간이 좀 있었어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내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제가 녹음해놓은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아, 몇 번 했는데. 제가 보컬 타짜지 않습니까? 아, 그렇죠. 그래서 약간 다르게 불러보자면서 여러 가지 버전이 사실 회사에 존재해요.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들려드릴까 싶은데 그렇게 시행착오 겪다가 이제 마지막에 딱 나온 게 이번 음원이에요. 아, 그 의심이 드디어 이제 풀렸군요. 이제 해소가 됐죠. 해소가 됐어요. 오, 그렇군요. 자, 박형규 씨 오늘 같은 밤 가사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새벽에 아까 좀 드는 그런 고민이나 생각들을 담았다고 하는데 사실 결국에는 새벽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이제 그 옛 지나온 사랑 뭐 약간 뭐랄까 만났던 아무래도 새벽에는 좀 감성적이 되죠. 어쩔 수가 없잖아요. 그럼요.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. 그런 좀 제 얘기를 웬만하면 좀 담은 가사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받자마자 너무 어, 이거 나 하고 싶다.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우리 또 라디오인들은 우리 또 번데기 여러분들도 그렇고 라디오인들은 이제 새벽에 또 사랑 감성 또 이런 것들도 완전히 공감하거든요.